권종단의 원로 간사, 법원 큰스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순환사, 아직도 군단의 슬픔을 씹으며 절규하는 남북의 이산 가족들, 이념의 법을 세대를 넘어 넘기면서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오늘 통합성교정의 남북통일기원법회의 승엄한 행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기쁘게 맞이합니다. 공사 담화신 중에 틈내어 이 법회에 동참해 주신 6.1제 봉일부 장관님, 형경대 민주통합 봉일자문위원회 수석구회장님,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안정희 충청남도도지사님, 영흥철 대전광역시장님, 유한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을 빌어다야 정합륜 국회 정각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권을 찬탈당한 36년의 암흑기,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의 정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족상정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의 진행으로 남북이 원수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민족의 공업으로 그 각오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의 잘못을 타다기 이전에 7천만의 선량한 한 핏줄의 가족들이 오선도선 평화통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을 회복하여 보다 알찬 내일의 새 역사를 가꾸어 자선만대에 물러야 함은 물론이요. 우리 세대에서 참회하고 화해해서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 자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의 기원부패의 지극한 참투시 청정한 순정의 연파로 전달되어 남북의 7천만 가족의 가슴에 충만하여 대결의 마음이 완화되어 아기와 기와 기갈의 엇장이 소멸되고 총칼 5탄의 무기가 용강로로 들어가서 농기구로 파는 데야 골골 글들에서 풍령과 풍악이 울려 퍼지고 산업의 기가솔이 전국도에 정착되어 안락하고 향복한 웃음소리 영혼으로 충만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전일루의 꽃으로 승화하는 이 북토 금수강산 이 기계의 영광으로 약속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대결하는 사고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아닌 하나로 융합되는 총화로 승화하는 기원의 힘이 남북 통일에 충만하여 우리 7천만 계리가 한마음으로 두둥실 추추는 정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불보살림이시여 오늘 이 기원의 봉덕으로 남북 통일 석취 바라니 영광된 약속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가피로 격려해 주셔서 모두 행복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세종특별자치시 불교상업연합회 회장 수한큰스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문화를 남긴 민족은 한결같이 민족의 역사, 문화, 전통, 종교를 소중히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외침과 내란을 겪으면서도 지탱해 왔으니 이는 곧 불교의 호국정신, 후법사상이 건간이 된 것입니다. 통익인간 반명이세의 민족사상이 곧 불교의 요익중생, 성취중생의 정굴국토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원광법사의 하랑오개가 통일신라를 이루었고 팔맛 대장경 조성으로 전쟁 아닌 정법정신으로 몽고의 침략을 무리쳤고 조선조의 임진 청류배란을 서산사병을 중심으로 팔도의 성군이 무리쳤으며 독립운동과 8.15 해방, 또한 독립투사를 키운 백용성, 판종은 승리 등이 있었습니다. 멸시와 억압 속에서도 국과 위란시에는 이번 망고의 호국불교가 이 나라의 계례를 지켜왔습니다. 평화통일과 인류공동의 변형을 위해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자유문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즉하야용을 뿌리꼽고 평화통일을 촉구합니다.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위장이신 법회 근스님과 본 행사를 주최하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조 총무원장이신 삼주 근스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오며 축사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출기 2557년 11월 1일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장 수환사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특별사업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수환사님에 축사하겠습니다. 식사합니다. businessman 이쁘기 허형